아 좋았어 시작하도록 할까요 실버에선 딜포토로 찍어 누르는 게 답이다 일단 베이가 어딨어 귀국한 베이가 아 개까비 아 죽여야 돼 아 아 씨 짜증나 너 저기 스킬 찍기만 해 죽었어 아 예 씨에스 안 먹잖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 뭐하는 거야 째들 왜 저래 아 씨 안 닿네 닿을 줄 알았는데 쫄 이 자식아 갑자기 죽는다 아 진짜 이렐리아 개 트롤이네 저거 아 진짜 1킬을 저도 못 이기는 거 실화냐 구구가 까 아아! 저렇게 입 쳐는 얘들이 지면 이제 부들부들하지 제발 살려줘! 살았다! 손냥이 주제에 깝을 쳐? 조용하구만! 우리 어? 저거 고양이 여러분 이거 유튜브가 꼽으려고 일부러 그런 거 다 아시죠?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첨이네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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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님들 생각해봐요 이거 솔직히 보순 다 이겼는데 나머지 세 개가 아주 그냥 똥을 뿌직뿌직 싸잖아 나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 들어가요! 오! 눈미한테 두고 앉았어 진짜 넌, 눈미한테 두고 앉았어 진짜 눈미한테 두고 앉았어 진짜 뭐, 뒤졌다 투마 sistem 닉치의 자막 트럼프 마이소 저렇게 개투분인데 도렬트 왜 무조한 베라가 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ㅏ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 솔직히 딜 내가 1등 아니면 2등이야 그리고 딜표에서는 딜이 가장 많이 박혔을 때 기분이 전혀 좋지 않고 오히려 더워 하핳하하하 진짜 어이없어 이걸 전부 다 누르라고? . . . . 뭘 써야해 나 어차피 난 스킨 안쓰는데? 아 나 또 이거 현지라라는 소리네 이거 나는 이거 안해 난 이런 거 필요 없어 가끔은 라이엇도 좀 돈도 벌고 해야지 가끔은 라이엇도 돈도 벌고 해야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? 근데 나 어차피 나는 스킨 사도 안 하는데 이거 꼭 돈 써야 되나? 그 다음에 베이가 다! 안 돼! 앞부룩이다 제일 위험한 앞부룩이 베인이야 야 이 찍었다 들어가요! 좋았어 들어가요! 그렇지! 나이스! 이것이 베이가지! 들어가요! 샷! 좋았어 그거지! 아 뭐야 아 진짜 극혐이네 일라오이 아니 탈주할 건 왜 게임을 도대체 왜 하는 거야? 게임 좀 안 풀린다고 들어가요! 어리석은 놈! 나는 그거에 불과했다 믿기에 불과했다 기다려 친구 알아서 부탁해! 제발 조금만 버텨줘 제발! 들어가요! cko governments 주오 조조 좋았어 메 az 매패어 마이다 들어가요! 꾸둥 다운! 들어가요! 으아악! 아.. 진짜 이거 일라고임만 있었어도 진짜 충분히 이겼는데 야 너는 지금.. 으야악! 들어가요! 왜 보지.. Queens 끝내요 laughs It'll be hard Ah whoever 캐홍 게임 하지 말걸 짜증나 으어鼠 일단 이것 좀 잡수고 기운 좀 차려봐봐요.